네 신나는 리듬과 함께 심유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할 때인데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주요 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정면 브리핑인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YTN의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이에요 너무 좋아요 네 그렇죠 이게 사회생활을 하려면 일단 왕따가 되면 안 돼요 제가 뭐냐면 저는 최휘 아나운서가 휴가를 간지도 몰랐어요 아무튼 난 몰랐는데 보니까 박규빈 아나운서가 오늘 본인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회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6시에 여러분 박규빈 아나운서 YTN 애청자분은 다 아시겠지만 뉴스해 주신 분은 박규빈 아나운서였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김영민 아나운서도 저를 반명겨서 삼아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 아나운서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빠져드는 목소리에 또 소유자 아시잖아요 듣고 계시죠 선배님 사회생활 그대로 방금 나오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학습효과가 빨리 나오면은 가르치는 사람도 기분이 좋죠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사회생활은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북한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군의 날 기념사 때 북한의 핵 도발 시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게 한 가관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 방문한 자리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합니다 윤석열 플러스 여기에 더해서 괴뢰라는 단어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괴뢰가 기념사라는 데서 시종 반공화국 집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피해 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장황한 대응 의지로 일관된 연설문을 줄줄이 내리 읽었다 뭐 이렇게 깎아 내렸는데요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한 건 2022년 7월에 이른바 전승절 연설대 이후에 2년여 만이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핵 보유국 핵 강국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핵 포기 불가 의사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김정은이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IAA 사무총장이 사실상 de facto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단어를 쓴 데다가 지금 올 12월에 미국 대선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트럼프 후보가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라고 가정을 할 때에는 트럼프는 북미 대화를 제기할 가능성은 높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 간의 대화가 재개된다는 사실 자체에 여기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전에 전라남도에서 개최된 전남 평화인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우리가 패싱 당한다 당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제가 한번 칼럼에도 썼는데 주제가 중요하거든요 미국 간의 대화를 시작한다 우리가 패싱 당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 간의 대화를 시작하는데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 트럼프는요 미국 간의 대화를 시작할 때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아마 핵군축 협상을 하자라고 그래서 북한을 테이블에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북한은 명실상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거고 더군다나 아예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는 단어까지 쓴 마당에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는 자꾸 그걸 과시하고 싶어하는 거죠 자꾸 과시하고 싶은 건데 제가 이거가 굉장히 눈여겨본 단어가 있어요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게 한 가관이다 이거는 북한이 그동안 했던 얘기치고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는 좀 단정적으로 말을 하고요 아까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제가 방송에서는 말 못하지만 삶은 소모 XXX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인데 의혹을 사지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투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사실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김정은이 동생 김여정이가 또 우리의 현무5인가 그거 가지고 얘기한 얘기가 있어요 뭐 핵을 가진 우리한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연관해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그 현무5 두 가지 방향의 해석 가능해요 우리가 현무5라고 얘기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좀 신경 쓰일 정도로 겁을 먹고 있는 것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문자 그대로 자신의 핵강국임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명실상과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북한은 핵포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북한 핵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그러면 이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라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김여정이가 국군의 날 기념행사 비판한 거 이것도 그렇게 놀라운 소식은 아니죠 비슷한 결의 발언인데 핵 보유국 앞에서 졸망스러운 처사다 이렇게 우리 정부를 조롱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국군의 날 기념한답시고 한국이 어중이 떠중이들을 잔뜩 불러다가 놓고 잡다 한 노름들을 요란스레 벌려놨다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허무한 광대극에 불과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무5 국군의 날 형사에서 최초로 공개된 신형 미사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은 쓸모없이 몸짓만 잔뜩 비대한 무기를 자랑이라고 꺼내들었다 핵 보유국 앞에서 졸망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고 저들이 비핵국가의 숙명적인 힘의 열쇠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걸 다시 한번 스스로 증명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여정이가 우리나라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비판했다 놀라운 건 아닌데 북한은 소위 말해서 열병식 같은 거 할 때 언제예요? 주로 밤에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아마 그 의미를 아는지 내가 참 궁금한 게 밤에 행사를 하기 시작한 기원이 어디냐 근대에 들어와서 그게 뭐냐면 주로 했던 게 2차 대전 때 나치가 밤에 주로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나치가 밤에 행사를 했던 이유가 뭘까 궁금해지죠 Triumph of the Will, Triumph of the Villains, 의지의 승리라는 레니 리펜슈탈이라는 감독이 찍은 영화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영상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영화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내용은 형편없죠 나치 선정 프로파겐다 영화니까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그 뉴렌베르그 아마 뉴렌베르그예요 제 기억으로 거기에 그 전당대회 나치 전당대회 걸 하는데 밤에 해요 그러면 왜 레니 리펜슈탈 감독은 그것을 밤에 그렇게 찍었 밤에 하는 걸 찍었을까 왜 그러냐 하면요 파시즘의 가장 핵심 개념은 죽음에 대한 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일본의 파시즘 궁극주의 때 카미카세라고 해서 비행기 타고서 자기 목숨 던져가면서 자기 몸이 총폭탄이 되는 거죠 북한식 표현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파시스트들은 항상 밑에서 동원하는 생명을 일종의 수단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찬미를 자꾸 의원 중에 집어넣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장엄함과 밤과 횃불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 죽음에 대한 찬미를 사실 보여주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딱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 짓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은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파시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자신들의 행사를 우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정치학 전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국군의 날 기념행사 비판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옥물풍선 봤다며요 맞아요 보셨어요 혹시 교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죠 눈도 좋아 하늘 보고 다녀요?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되었냐면 제가 오늘 한 1시쯤에 볼 일이 있어서 회사 밖에 잠깐 나갔어요 그런데 저 빼고 모두가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상암에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있어서 아 이거 한번 따라 봐야지 하고 봤는데 그 하얀 점 같은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심코 보고 나서 어? 하고 찍었어요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유튜브 화면을 교수님이 못 보신다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늘의 하얀 점이 저는 하늘 셋 넷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피해만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상암에 지금 어떻게 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지금 확실하게 못 보긴 했는데 또 합참이 북한이 대남 쓰레기풍선 추적 물체 부양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경기 북부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 있었고 저희 상암 쪽에도 4개 정도가 하늘에 둥둥 떠다녔다는 소식이고요 이렇게 북한이 쓰레기풍선을 띄운 게 지난 2일에도 띄웠고 또 이틀 만에 다시 띄운 거고요 올해 들어서 이번까지 북한이 24차례에 걸쳐서 이 오물풍선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오물풍선 또 보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북한이 노리는 거는 바로 우리가 느슨한 숨을 타가지고 진짜 거기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것들을 싣고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를 절대 늦추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엔 지하철 얘기하네요 맞습니다 서울시가 원래 지하철 요금을 계속해서 작년에 인상을 해오다가 올해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추가 인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 계획이 미뤄질 것 같습니다 10월로 원래는 예상이 됐다가 내년으로 150원 추가 인상이 늦춰질 걸로 보이고요 지금 정부가 물가 인상 억제 기조를 펼치고 있는 만큼 이 흐름에 따라서 당분간 지하철 요금의 추가 인상은 추진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연내에는 추가적인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가를 생각하면 인상 시기를 조절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문제는 지금 지하철 적자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서울시 교통공사 맞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도 사실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겠죠 사실 150원을 추가 인상하면 서울교통공사가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수입이 연간 약 174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한 명한테나 150원이지 합쳐지면 큰 돈이잖아요 지금은 사실 승객 한 명에 들어가는 원가가 1904원인데 실제 받는 돈 여기에 무임승차를 포함한 평균 운임을 따졌을 때는 인당 1046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어서 요금 현실화율이 55%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한 명을 태우면 858원이 손해인 셈입니다 여기에서 요금 인상이 또 미뤄지면 수백억 원대에도 예상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없게 돼서 경영상의 어려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지금 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약 18조 원에 이르고 있고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는 지난달 말에도 서울시에 이 지하철 운임 조정 시행 건의 공문을 보내는 등 조속한 요금 추가 인상이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이 전기요금도 그렇고 지하철 요금도 그렇고 안 올릴 수는 없고 올리면 서민 생활이 팍팍해지고 이게 참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아요 자 우리 세대 얘기네요 네 마지막 소식 교수님 요 세대 그럼요 네 60대 우리나라 60대 인구수가 여기서 내가 사회생활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노크멘트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인구수가 40대의 인구수를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60대가 50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연령대로 자리 잡게 된 건데요 오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의 60대 인구가 777만 242명 그런데 이게 40대보다 1214명 많은 수치입니다 원래는 50대 40대 60대 순으로 수가 많았는데 이제는 50대 60대 40대가 된 겁니다 2008년에 처음 인구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60대가 40대보다 많아진 게 이번이 처음이래요 이렇게 우리 사회가 좀 고령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올해 7월에는 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처음으로 천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까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세대가 소위 말하는 저는 베이비부머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이 세대가 지금 베이비부머 1차 세대가 다 60이 넘었을 거예요 50대 후반이 약간 아주 턱걸이하는 세대가 조금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리고 이제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또 60이 넘을 테니까 앞으로 60대 이상이 아마 명세상반 우리나라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세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